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번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88탄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인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 설명을 잠시 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설명하기로 하구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2016년도에 제가 추천드렸던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입니다 여기 보시면 240탄 자 240탄의 수익률이 어떻게 났는지 이걸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 88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지금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장에 만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요 기술적 반동 구간이 강하게 지금 오면서 단기적으로 32% 이상 급등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매수를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 본격적으로 세상에 대공항이 왔다라고 지금 발표는 안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셔서 자 전저점을 손저가를 잡고 자 분할 매수로 들어가실 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시는데요 자 만에 하나 제 이야기대로 제 이야기대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대공항이 온다라는 신호로 알고 계시구요 이 주가가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동종목은 무조건 2천원까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자산은요 2만 천원입니다 자 2만 천원이구요 자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확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대공항이 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공항이 오면 아무리 좋은 회사도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내 현금 흐름이 얼마나 튼튼하게 충분히 대공항을 겪을 수 있는 사내 현금 흐름이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요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구요 자 동종목은요 최고 고점이 이전에 3만 5천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만원까지 빠졌으니까요 고점대비 약 3분지 1토막이 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니까 자 종합주가가 급락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잖아요 자 그런데 잠재자산 대비 3분지 1토막이 나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으니까 만원에서 정확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3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동종목의 추천가는 천만원을 제가 책정을 했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영업이익의 흑자지속이고 잠재자산이 2만 천원인데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대공항이 오면 만원에서 무조건 5토막 2천원까지는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2천원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구요 자 이제 제가 잠재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이 세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잠재자산정보라고 나오죠 이 잠재자산정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금융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붉은태양이 최초로 2012년도 8월 8일에서부터 네이버 카페에서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잠재자산의 정보를 알게 되면 이 잠재자산정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새롭게 창시한 금융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할 수 있고 바닥을 할 수 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지금 천천히 보십시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를 준비했던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날 제가 앞으로 4년 5년 후에 경제대금융위기 그리고 제2의 IMF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한테 제 추천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인생을 한번 통째로 바꿀 수 있다 대박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가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근거자료를 충분하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 종목이고 이 엄청난 수익률의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라는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이 수익률의 근거자료를 자그마치 4년치를 보시면요 제 실력을 알 수 있게 될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자 주식 예측정보라고 나오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는 분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올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수익률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날 보십시오 요날 자 연일 미국 다우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때에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빼팅을 한 날이 바로 요날이구요 다음날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날도 급락 연일 급락이 왔죠 자 3대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tv 증권방송 tv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날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날입니다 맨 위에 꼭지 요날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월가이들의 포지션이 하락장에 엄청나게 빼팅이 오는 이상한 징조를 제가 파악을 하고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종합주가 대풍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예측대로 이렇게 대풍락이 왔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이날 판단한 겁니다 뭘 보고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의 하락장에다가 빼팅한 그 포지션을 보고 제가 이날 대금융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자 제가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 못했습니다 단지 월가이들의 포지션을 보고 제가 대금융이 터질 것 같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자료를 4년 동안 제가 왜 준비했습니까 2026년도 6월 1일서부터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자 앞으로 몇 년 4년 5년이 지나가면 분명히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저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실력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 매일 미국 다우시장 그 다음에 국제 유가의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언제 올 것인가를 제가 매일 주도면멸하게 파악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고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자 이너서클 회원님들 장기 수익률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자 왼쪽에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한번씩 다 한번 체크해 가지고 보십시오 자 자그마치 포스트가 한두개도 아니고 약 천개가 넘게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천개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와서 눈으로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하셔도 됩니다 제가 맛보기로 몇 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땡님 이 수익률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시구요 자 머스마님 땅 이 수익률 이 빨간 수익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제가 이 왼쪽에 240개 종목을 추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똑같은 날 매수했는데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죠 자 이제 바람님 수익률 보십시오 200% 90% 59% 자 이 수익률 한번 보시고 이 밑에는 제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저희 회원님이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자 이제 전업 투자입니다 자 왼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게 이제 해외 선물 투자 수익률이구요 그 이전의 수익률이 전업 투자 수익률인데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매일 50만원 60만원 8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수익이 나는 이 전업 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돈을 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매달 18일날 6%씩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4년 전서부터 제가 준비한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이제 앞으로 대국민 제2의 imf 전공인이 imf 를 겪을 것이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분제 8토막이 날 것이다 자 지금도 주식을 현재 이번 급락장 이전에 매수하신 분은 최소한 마이너스 50% 에서 70% 80% 까지 손실이 나고 있구요 자 주식자금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전재산이 다 반대매매로 다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돈은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비결을 배우셔서 평생 전업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자 010-2173-5680으로 연락 전화 주시지 마시구요 무조건 전화 연락하시면 저는 전화 안받습니다 문자만 받습니다 자 문자로 서로 어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 저랑 같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자 이제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분명히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미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워낙 급락해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빨리빨리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돈이 없으신 분은요 돈이 없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많이 써 주시는 분은 제가 그렇게 해서 포스트를 수십 개를 쓰면서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시면 제가 감동을 할 수 밖에 없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자그마치 최하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추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무료로 해 드릴 생각이구요 자 포스트 쓰는데 나는 시간도 없고 그런 혜택을 받기도 어려우니 나는 그냥 차라리 내 돈 내고 추천을 받겠다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종목 추천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회원가입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재무차트 교육을 받으실 분 그리고 해외 선물 전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은 010-2173 전화번호를 기억하시구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오는 거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을 받고 싶으면 종목 추천을 받겠다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교육을 받겠다라는 것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의 시황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 천원입니다 자 2만 천원인데요 이 종목이 이전의 고점이 3만 5천원이거든요 자 2만 천원인데 2만 천원에서 이미 이 종목은요 작전을 다 피고 작전 세력들이 이제 하락 유도를 시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고 자 재무구조가 너무 좋은데 잠재자산 대비 반토막이 나니까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지금 올라오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한가지 이제 전조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금융이기가 오는 전조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 금융이기가 왔다라고 생각은 못하시잖아요 만원을 깨고 내려가도 금융이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 손절가를 잡으시고 이 종목이 만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제 금융이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냐 2천원까지 저는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2천원까지 그냥 한 종목만 그러니까 한 주만 매수하셔서 지금 현재가가 막 13,000원 정도인데요 한 주만 매수를 해놓고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천원까지 빠지는지 눈으로 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이야기대로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가가 13,000원인데 이 종목이 이제 금융이기가 오면 무조건 2천원까지 뺄 것이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과연 2천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저는 미리 예측을 드렸는데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만원 9천원 8천원 6천원 5천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2천원까지는 빠질 거다 자 그러면 그때서부터 2천원이 오면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야 이게 최하 1000%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으니 내가 1억을 베팅을 하면 10억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면서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대로 자 010-2173-5680 이고요 자 전화상담은 안 받습니다 문자만 먼저 의뢰를 하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주식 예측 정보 나를 따르는 인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자 이 카페에서만 제가 전문적으로 추천을 드리니 이 종목에서 종목 추천을 받으실 분은 받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